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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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ibli e-sports의 메인 오더를 맡고 있는 박찬혁 람프탄입니다 안녕하세요 kibli e-sports의 에더 정지훈입니다 더욱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선수 편하게 해도 올라가겠다 어느 정도만 해도 생각했었는데 2주 차 때 저희가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아서 3주 차 때는 이제 이제 왔을 때 무조건 기회 잡아야 되겠다 약간 긴장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첫날에 4,5매치 진행을 하면서 치킨 싸움을 거의 투파 한다 했는데 이대로만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음날 경기 임했고 4매치만에 올라가게 돼서 좀 어찌 보면 후련하고 거의 그랜드 파일럴도 확장이라서 자신감도 붙은 것 같아요. An absolutely fantastic win for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진짜 약간 그런 감각이 없어서 꿈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샤인 머스켓 한 봉다리 뜯고 바로 흡입하면서 힐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밀비안의 지형이 되게 점령을 하고 있는 팀에 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트라이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오른쪽 위로 튀었을 때는 이제 I 능선, I 능선에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애매하게 뜬 거예요, I 능선에 가기. 그래가지고 양쪽 다 서클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D 글자가 그나마 제일 사람이 없을 타임이라 생각해서 일단 거기로 질러서 들어가서 시작하자고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 PGC 데이터적으로 여기 페이지가 먹고 있는 이곳 최근에 이제 많이 뜨니까 저쪽으로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집단지 딱 요게 이제 치킨 먹기 제일 쉬운 스팟들 같아요. 빌드업 치기도 되게 쉽고 박을 팀도 없어서 안전하고 그래서 이 집단지 세 개가 되게 제일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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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붙을 때 위험한 각 이제 저희가 죽을 각만 연막으로 가려가면서 SSC가 왼쪽 피킹하는 이제 그 창고 왼쪽 각 이 라인에다가 연막을 깔아주고 이제 저희 가는 길 이쪽에다가 연막을 하나씩 깔아주면서 저희가 죽을 각을 완전히 봉쇄하고 이제 조그만 창문들이 나있더라고요. 여기 창고에 뭐냐 케비넷 같은 거 위에 올라가 있대요. 이제 선수가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구조물 같은 거 아 올라가 있어? 아 그럼 내가 죽여줄게 하고 술탄 딱 던졌더니 이제 그 선수가 죽고 스피어 선수랑 람보우 선수랑 엘반수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제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선빵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희한테 작업치는 걸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여유롭게 어떻게 작업 칠지를 생각해서 작업 치다 보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대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찬혁이 형이 메인오더고 나머지 세 명은 다 어디 선빵 칠지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좋다고 생각하면 선빵 치라 합니다. 말도 많아요. BBL이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야할 길이 저희 쪽으로 오는 길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랑 가장 가깝기도 하고 저희한테 가장 위협적인 각이기도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무조건 싸워야 될 적이라 그래서 방어구 소모를 시켜놓으면 좋다 싶어가지고 BBL을 계속 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KS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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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롱 선수가 잘 해주더라고요. 그 앞에서 나와서 몇 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마일롱 선수가 세 명을 잡아주고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친구야 너의 역할은 끝났다 하면서 이제 제가 고통 없이 보내줘요. 마일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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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도 정리하고 불일함을 제가 한 명 기절을 시킨 다음에 남은 한 명을 한 대인가 두 대 정도 때리고 기절을 당했어요. 제가 살짝 불안했어요. 침묵에 3초 정도 속으로 제발, 제발 해줘! 진짜 열심히 했айтесь! 이제 모든 게 없어! 하지만 뭐 할 수 있는지! enroll! 아!!! 아!! 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블리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가슴 졸이면서 대회 안 보시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대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까지 할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블리, 화이팅! 홍시의 이스포츠 프로 컬렉션 고맙습니다 그게 혹시 토니의 이스포츠 프로 컬렉션인가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비 꺼내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마우스패드가 딱 맞아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앞에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선반철이 이렇게 열려요 임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싶다 레더 선수는 조그만 거 가지고 있잖아요 수미 고마워요 고마워요